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나는 몸신이다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준비 동작으로는 양쪽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지난 방송에서는 몸신에게 발레 동작을 배워보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비췄는데요. 엉덩이의 긴장을 항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지릿지릿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발레 동작을 따라하던 중에 다리에 저린 감각을 느낀 출연자들의 모습을 두고 지릿지릿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틀린 표현이죠. 네, 지릿지릿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표현인 만큼 여기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매우 또는 작고 저린 느낌을 나타내는 찌릿찌릿 또는 매우 또는 작고 저린 듯한 느낌을 의미하는 저릿저릿으로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여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포부를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라네요.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유니콘 기업입니다. 보도에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먼저 유니콘 기업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신생 기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콘 기업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도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유니콘 기업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은 바로 거대 신생 기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